100시간 하면 100시간 하면 50시간 안에 수박 2개를 한다면? 50시간 안에 수박 2개를 한다면? 갑자기 다시 의지가 생겼어 오래 해도 잘 안 되는 거구나 했는데 오래 한 게 아니었다 이제 또 아니었다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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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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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가 다시 구석으로 밀어주고요. 호도가 다시 구석으로 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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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íslar 하도가 다시 구석으로 밀어주세요. 호도가 다시 구석으로 밀어주세요. 호도가 다시 구석으로 밀어주세요. 체리 체리 여기 여기 딸기 딸기 이렇게 나와 지금 이제 보이죠? 메론 벌레 탄생 시민이 메론 쪽으로 박고 있으니까 딸기 잠깐 여기 놔도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거로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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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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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걘인데? 아... 쫓았어요... 아... 감 깔렸어... 에어... 양호 에어... 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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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후 30분 후 이 놔야 돼 오른쪽으로 기울 것 같긴 한데 오케 오오 따다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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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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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다 오나? 여기 왔다 오나? 여기 왔다 오나? 여기 왔다 오나? 딸기가 드디어 나왔고요 짠 지구 제리 오렌지 가고 여기 저기 따단 나에게 가자 일단 포도 또 뭉개 주고요 문단속을 아주 철저하게 했네 여기로 로고 아 저 딸기 또 꼈어? 전판에도 딸기 꼈던 것 같은데 너도 들어가도 돼 하지만 타이밍 썸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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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집사 꽤나 벗둥이인데? 터박 일어나 일단은 왼쪽에 두고 이쪽에서 쳐주면은 파인애플 되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퍼도가 한 번 더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밀고요 오케이 자꾸 이렇게 떠버리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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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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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놓으면은... 끝날까요? 끝날까요? 끝날 것 같아. 봉숭배 봉숭. 근데 사과가 커서 끝날 것 같아. 봉숭배 봉숭. 봉숭배 봉숭. 재밌게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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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이 나와야 된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전기 소리나요. 수박신에 연락받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